4부 9의 3, 캐딜락 SRX 등 611대 제작결함 GM코리아에서 수입 판매 중인 캐딜락 중형세단 CTS, 럭셔리 SUV SRX와 4부 9월 3일 등 총 611대의 제작결함이 발생돼 자발적 니콜을 실시한다. 건설 교통부에 따르면 캐딜락 CTS 2대와 SRX 사양 시스템 간 간지대는 결함이 발생했다. 이들 차량은 앞으로 내년 12월 이들 차량은 앞으로 내년 12월